여러분 괴물신인이 데뷔했습니다. 신인 세븐틴의 하십니다. 꼬바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6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 크리스입니다.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입니다. 여러분 시작 전에 아래 내려가면 뭐가 있죠? 좋아요 있죠?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. 이 채널은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인데요. 각종 안무 분석들 혹은 뭐 어떤 다른 춤에 대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채널입니다. 둘러보시고 재미있으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이 영상은 팬들의 뽕을 채워드리는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이 아닙니다. 춤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아는 것들을 이야기 드리는 영상이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냉철한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시청에 유의해주세요. 대한민국에 수많은 그룹들이 있고 모두 멋진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죠. 근데 이만한 그룹은 전 딱히 모르겠습니다. 데뷔 8년차에 이런 퍼포먼스를 구사하는 거의 유일한 팀 아닐까요? 연차가 되면 될수록 율동화되는 안무, 적당한 컨셉과 틱톡을 겨냥하는 근본이 없어지는 무대들. 대한민국 퍼포먼스에서 국가대표를 뽑아야 한다면 저는 샤이니 그리고 세븐틴 딱 이 두 팀을 뽑겠습니다. 오늘은 세븐틴의 핫 나노 분석입니다. 저는 세븐틴을 딱히 가수로는 잘 안봅니다. 거의 댄서로 보는 편이라서. 실질적으로 세븐틴 음악이 저랑 잘 맞지도 않고요. 제가 가요계의 최고 퍼포먼스로 뽑는 홈런 역시도 춤을 보는 용도 말고는 제가 따로 들어보진 않는 그런 거니까. 저는 이렇듯 안 맞아도 저랑 맞지 않아도 인정할 거는 충분히 인정하는 사람이라서 제 입에서 인간적으로 잘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 충분히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세븐틴이 새 노래를 들고 나왔습니다. 안무는 명불허전 세븐틴이기 때문에 긴 말 없이 바로 보겠습니다. 같이 보시죠. 자 초반부에 아이솔레이션이 진짜 말도 안 된다. 그냥 보실게요. 그러니까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게 몸을 분리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몸에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만 움직이는 이런 것들도 아이솔레이션으로 봐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이런 것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렇죠. 구분 동작이 정말 깔끔하고 써야 될 부분들만 정확하게 쓴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다는 거야. 이 구간에서 재미있는 점은 파트 분배와 안무가 재미있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. 초반 민규의 그 모두 우리를 쳐다봐 여기에는 전체가 움직이거든요. 그쵸 전체가 움직이잖아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운데로 딱 쏠리는데 이후에 버논의 여기 봐 그 글자에 나오는 요 여기서 본인이 동작이 바뀌면서 가운데에 있던 시선이 이렇게 이쪽으로 멀지 않은 공간으로 옮겨진다는 거죠. 그래서 이후에 달려 어 여기 봐주고 여기 보다가 여기 봐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이 다음에 어 할 때 이걸 안 버리고 또 전체가 팔을 뻗는 안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근데 여기서 또 보면 뒤쪽에서는요 이렇게 손 보이시죠? 어 이거 일리네어 사인섭인데 뭐여튼 여쭤랬더니 간에 전체 그림이 비어보이지 않게 하려고 총 모양을 들고 이렇게 빈 공간들을 다 채워주고 있죠. 그것도 한 번씩 방향받고 이 앞그룹하고 뒷그룹이 또 맞아요 동작이. 박수를 치는 모습으로 끝이 나는데 보면 여기서 박수치는 동작도 굉장히 예뻐요. 시작 전에 브릿지 동작이 있어요 보시면 방금 여기 있죠. 그러니까 이거 돌리는 게 정박 포인트 안문데 이제 이 앞에 들어올 때 잘 보면 딱 멈추는 형태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빠르게 돌리는 동작이 더 돋보여요. 이렇게 딱 멈추고 돌리니까 어제 쫄쫄 굶고 오늘 밤에 교촌치킨 먹는 느낌 알죠? 이렇게 가잖아. 근데 보시면 여기 잘 보셨나요?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안무로 볼게요. 봐봐 방금 뭔가 하나가 있었죠? 이렇게 가는 방향이 나오잖아 안무가. 이렇게 이렇게 간단 말이야. 좋아 좋은데 이때 보면 들어온 동작들 이거 잘못하면 고란이 되는 거야. 그리고 여기 또 여기 여기 보면 치는 사람과 움직이는 사람을 갈라놨어요. 이렇게 보시죠? 보이시죠?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따로 있고 치는 사람들 따로 있고 이렇게. 이렇게. 근데 가창이 약간 깔아주는 느낌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이렇게 맞춰 둔 것 같아요. 순간적으로 치는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들이 착 나눠지는데 저는 좋더라고요. 이 부분이. 다시 볼게요. 네, 가사가 나나나 이렇게 되니까 딱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잘하죠? 자, 그리고 이 마당에 또 시작하기 전에 브릿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또 보면 그냥 시작을 못하는 세븐틴을 보게 되실 겁니다. 향해라는 동작이 스미즈라는 동작이거든요. 지금 이게. 옆으로 이동하는 거. 이게 스미즈라는 형태의 동작인데 이렇게 잘 넣어놨어. 향해. 여기 정박이긴 한데 여기 딱딱딱. 잘 해놓고 옆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아주 잘 만들어놨어. 그렇죠? 자, 그리고 나서 앞에서 바쁘게 진행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작하고 나서는 같은 동작을 반복을 하면서 점점 끌어올리는 형식으로 이렇게 안무를 만들어놨어요. 이 상황에서 또 고개, 손 막 이런 것들이 또 있고 보면 근데 여기서도 고개랑 목이랑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지금 이거. 이거 한 번으로는 다시 전체가 모두 센터를 잡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. 한 번 움직임으로 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니까. 근데 마지막 형식을 이렇게 가운데가 전체로 이렇게 몰려져 나오는 형식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좀 약간 덜 가거나 못 간 멤버가 있다면 나머지를 한 번에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버리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거죠. 기가 막히죠. 역량 이거 하고 보시면 당기고 나서 이 통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는 세븐틴의 어떤 극강의 장점이 발휘가 되기 시작합니다. 필요 없는 인원은 정확하게 배제를 하되 이후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는 등의 어떤 그런 퍼포먼스 말이죠. 보내버려 그리고 나머지는 할 거 하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와서 아주 그냥 온몸을 써서 눕는 준입니다. 제가 볼 땐 피곤해서 숙소에 침대에 누울 때도 이렇게 누울 것 같은데 신기하기는 한데 이전에 보여준 세븐틴 아이디어들 요런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덜하기는 해요. 근데 저는 충분히 좋아 보이더라고요. 이거 조금 많이 넘어가서 2분 29초 여기 보면 여기서는 다들 몸을 잘 쓰구나 싶은 파트예요. 자세히 보면은 구분동작으로 이루어지는 안무인데요. 어깨, 고개, 가슴 등으로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게 나눠서 잘 보인다라는 점이죠. 일단 볼게요. 지금 방금 여기 왔었어요. 가운데 보실 게 아니라 옆으로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한번 만나봤습니다. 세븐틴의 핫이라는 곡을 만나봤는데요. 세븐틴이 갈수록 기가 차는 게 무대를 하면 짬이라는 게 찬단 말이야 사람은. 근데 이런 거는 또 신인들한테는 없는 거라서 신인과 확실히 다른 부분인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8년차로 넘어가면 대부분 쉽게 쉽게 가려고 한단 말이지. 그래서 짬이 찬 그룹에게는 어떤 패기를 찾아보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신인에게서 볼 수 있는 패기 플러스 경험에서 나오는 여유가 적절하게 섞인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퍼포먼스라는 점이죠. 솔직히 연차가 이 정도인데 이렇게 하는 그룹이 없잖아. 솔직히 우리가. 그런데 이 무대와 노래 그리고 멤버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들이 좀 있어요. 근데 이게 약간 민감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제가 공개적인 이런 거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좀 멤버십으로 따로 제가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 싶어요. 궁금한 점들이 좀 있어가지고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서도 캐럿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멤버십에서 좀 궁금한 것들 그리고 좀 약간 민감할 수 있는 사안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. 가입은 하단에 있는 가입 버튼이 있는데 이거 눌러서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핸드폰에서 바로 하시면 수수료가 생겨요. 3천원 정도가 차이가 생기는데 좀 더 비싸니까 PC로 가입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. 그래서 아래 내려가서 여러분 한번 가입을 한번 해보시고요. 일단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항상 캐럿 분들에게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여러분들 보면서 궁금하신 점들 궁금하셨거나 혹은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같이 한번 댓글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나머지 부분들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들 그거는 제가 또 멤버십으로 따로 한번 빼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. 그럼 여러분 멤버십으로 같이 가시죠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